What's up? We're B.A.P.S.A.R. 저희 멤버들 중에 몸매가 제일 좋은 친구는 저희 종욱분이 몸매가 제일 좋습니다. 19살에 맞지 않게 되게 엉덩이가 힙업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부럽습니다. 저는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식탁에 구첩 반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리 솜씨가 좋으신 분이 이상형입니다. 네 저는 제가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면 저를 꾸짖으면서 그 쓰레기를 버려줄 줄 아는 여자가 이상형입니다. 네 제 이상형은요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들입니다. 네 제 이상형은요. 제가 이제 아무리 재밌는 만화를 보고 있어도 그 만화보다 더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. 네 저는 눈이 굉장히 예쁘신 분을 좋아합니다. 저는 아직 이상형이 없지만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면 저도 많이 좋아하는 텐인 것 같아요. 저를 좋아해 주시면 네 그게 정리해 주실 분 라는 것 같습니다. 그 영상을 그때 봤거든요. 그 영상이 봤으면 그때 경호 분이랑 영재 분이랑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면 제가 1등인가요?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선화 누나는 저랑 같이 활동을 잠깐 한 적이 있어서 저를 보고 와 주신 것 같고 그냥 제가 좀 감사합니다.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제가 좀 되게 순해 보이는 이미지라 그냥 동생 같아서 뽑아주신 것 같아요. 네 정말 데뷔하고 오랜만에 싱가포르에 오게 됐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첫 콘서트를 싱가포르에서 하게 됐으니까 많은 팬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좋은 모델을 통해 싱가포르에 많이 찾아올 테니까요. 저희 VIP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